안녕하세요. 틴타임스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Inventor of America's top Chinese dish, Doys,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자, 미국의 최고, 그죠, 탑 중국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요리의 발명가가, 이거를 창시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떤 얘긴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럼 기사를 보도록 할까요? Daniel Toad's chicken is the most popular Chinese dish in America, but his creator, a Taiwanese chef who died November 31st in Taipei at age 98, lived a mostly anonymous but eventful life. 네, 문장이 조금 긴데요. 자, 이게 바로 요리 제목입니다. General Toad's chicken. 이 이름의 유래는 이제 뒤에 조금 또 소개가 잠깐 되는데 원래 General 하면 장군이죠. 그래서 뭐 조초장군의 치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건 이제 이 이름 자체로 영어권에서는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유명한 중국식 요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in America,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만의 요리사가 이거를 창시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98세의 나이에 타이페이에서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11월 31일이죠.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가 좀 펑창화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뭐 사실 이름 자체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아주 유명한 건 아니죠. 무명이지만 굉장히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펑창화이 was the official trap for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공민당 whose members fled to Taiwan after the 1949 Chinese Revolution. 자, 이분이신가봐요. 그쵸? 펑창화이 씨는요. 자, 공식 요리사였습니다. 중국의 국민당이 되겠죠. 중국의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의 공식 요리사였는데요. 국민당 Nationalist Party는 뭐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1949년도에 중국혁명이 일어난 후에 대만으로 이제 옮겨간 중국인들이 되겠죠. He said he came up with the dish. 자, 이 펑창화이 씨가 이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오른 시기를 말씀하시고 이분의 이제 이게 따르면 그러니까 이 요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거에 따르면 이거를 만드는 때는 During a visit to Taiwan by U.S. Admiral Arthur W. Redford 자, 미국의 아마 아메리캔의 약간 입맛에 맞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 제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miral이니까요. 그래서 Arthur Redford가 이제 타이완에 방문을 한 것이죠.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during the Taiwan street crisis of 1955 이 사건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만의 해협의 그런 위기 아마 중국 본토와 대만과의 그런 긴장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그렇죠? 이 미군의 해군 제독이 대만을 방문한 것이죠. 이러한 합동, 연합 그런 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의장인 그런 Admiral Redford 제독이 대만을 방문해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동안에 아, General Joe's chicken, 치킨 요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어디에서 사실 정작 땄냐면 그러면 뭐 Redford chicken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The now famous dish, 이제는 정말 모두가 먹는 유명한 요리가 되었지만 was named after the 19th century whuwanese general Tso Zongtang who suppressed a series of rebellions in China. 정작인데 이 이름 자체는 최현대 인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대가 되겠죠. 19세기의 훈안성 출신의 그 훈안성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Tso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Tso Zongtang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 이름을 요리사가 지어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Tso Zongtang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장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가지 반군이나 반역 세력들을 다 이렇게 이긴, 이것을 누른 이 반군들을 다 제압한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General Tso Zongtang이라는 음식 자체가 이 음식 이름이죠. 이것이 점점 뉴욕에서요. 197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민족주의적인 중국의 그 요리사들, 그곳의 요리사들이 이 펭시가 타이페이에서 열었던 그 레스토랑에다가 레스토랑에 이제 방문한 이후에 이 요리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The shops then tinkered with the recipe to fit American taste. 이제 이분들이 맛을 보고 나서 아, 이걸 약간 이렇게 바꾸면 미국식 입맛에서 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고쳐가지고 약간 이 치킨 요리를 미국식 입맛에 맞게 고치는 그러한 레시피를 짰다고 합니다. In 1973, Peng moved to New York.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펭시가 뉴욕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73년도에 자, 유엔 근처에다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He was disappointed to find out that his creation had turned into nothing like his original.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실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들었던 요리가요. 자기 원래 그 오리지널 원조하고는 전혀 닮지 않는, 전혀 원조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실망을 했는데요. He opened another restaurant in New York then returned to Taiwan in the late 1980s to open the restaurant, 체인 펑스 there.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레스토랑을 그 당시에 뉴욕에서 하나 또 오픈을 했고요. 나중에 80년대 후반에 대만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체인 펑스 자기의 그 레스토랑을 여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만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펑스 선 continues to run the business 그 아들인 계속해서 그 식당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관련된 어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넘버 원 보니까요. 이 동사가 들어가야 자리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주어 다음에 동사 자, 이게 재료가 되겠죠? 요리의 재료, 원료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이런 게 이제 틴크가 되겠죠? 자,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딱 제대로 된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요리를 가지고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바꾸어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넘버 2 자, 무엇이 was voted the best? 최고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투표로 그 요리가 먹을 것이 되겠죠? 레스트로랑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되겠으니까요. the dish가 되겠네요. 자, 넘버 3 The best recipe for sweet and sour pork is my mother's 자, 달콤하고 시큼한 돼지고기 가장 최고의 레시피는요. 조리법은 우리 엄마가 한 레시피예요. 라는 거가 되겠네요. 넘버 4 Though peng is an ethnic Chinese he was born in Taiwan 자, 원래는 그 혈통이 중국인이지만 태어난 것은 그쵸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Chef peng's dish is one of the most famous Chinese dishes in America 자, 이 펭 요리사의 펑 요리사의 요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식 요리 중에 하나이지만 his life largely remained 자, anonymous 그렇죠. 우리도 이걸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처음 들어본 성함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이름 자체는 유명하지 않은 거죠. 그 요리는 유명할지 몰라도 그렇게 무명에 유명하지 않다라고 할 때 anonymous라는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